자 중일 명사와 관사죠 명사와 관사 실전문제 프리 명사와 관사 실전문제 프리 시험쳤던거 풀겠습니다 다음중 복수형이 잘못된거 잘 골랐네요 벤치는 이렇게 쓰는게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벤치즈 해야되고 그 이유는 쓰지싫지 나머지 애들 하나씩 보면 그냥 리프가 리브즈 되는건 뭐가 뭐 되는거하고 똑같다 울프가 그렇죠 울브즈 되는거 똑같은거 그 다음에 데이가 데이드 되는거하고 요거 바로 비교하면 되겠죠 얘는 뭐 플러스와이 그렇죠 아니죠 모음 플러스와이죠 그래서 모음이 뭐가 있는지 다시한번 우리가 점검해보면 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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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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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y가 와있을때는 그냥 에스고 반면에 나머지 자음 플러스와이는 아이예 에스한다 였구요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우리가 짚었었는데 루프 같은 경우에 루프는 원래 이 규칙대로 하면 뭐가 되야되지만 루프즈 되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쵸 룹스 예외적인 경우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우스가 마이스 되는건 뭐 뭐가 뭐 되는건가 펄슨이 펄슨이 뭐 되고 피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티스가 투스 아 미안 미안 거꾸로 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투스가 티스 되고 이런것들 차일드가 칠드런 되는 이런 불규칙 복수형 오케이 그 다음에 쓰즈시츠에 이에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음식물의 수량을 바르게 표현한거 이거 보니까 잘 안보이긴 한데 투 글래스 오브 워터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 틀렸다는 얘기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투 글래시즈 오브 워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투 글래시즈 오브 워터 그 다음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고쳐야 된다 트리 피스 오브 브래드 트리 피스는 안되고 트리 피스 이즈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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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그 다음 뭐 브래드 브래드 셀 수 없는데 이렇게 S 붙이면 안되겠죠 트리 피스 오브 브래드 그 다음에 얘는 투 피스 이즈 피스 이즈 하면 될까요? 맞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표현하겠다 투 컵스 오브 티 조 그 다음에 쓰리 바틀즈 오브 와인이죠 됐습니까? 와인즈는 무슨 와인입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틀렸죠? 에이?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아이우 굿앱 아이우 굿앱 아이우 굿앱 아이우 굿앱 어 관사가 없어야 됩니까? 그럼 관사가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아이우 굿앱 맥스는 무슨 뜻이고 비굿앱 너네 수압이 비굿앱은 니네 학교에서도 배운거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굿앱은 무슨 얘기할 때 쓰는거다 뭐뭐를 잘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비굿앱 비굿앱은 무엇무엇을 잘하다 라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알아둬야될게 비굿앱 굿 포입니다. 비굿 포. 비굿 포는 뭐뭐에 이롭다 라는 표현입니다. 비굿 앳 뭐뭐를 잘 하다. 비굿 포, 뭐뭐에 이롭다. 엑서사이즈 이즈 굿 포 헬스. 운동은 건강에 이롭다. I am good at math. 나는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하니. 너 수학 잘하니란 뜻이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녀석이 그렇죠. 과목명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at 8 o'clock. 무슨 뜻이고? 학교에 간다. 안 써야 되는 이유는 학교에 지금 뭐하러 간다는 얘기야?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스쿨이 어떤 thing으로서 문장에 온 게 아니고 뭐로서 왔다? 아이디어로서. 어떤 물체에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개념을 어떤 머릿속에 있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학교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어디에? 어디에? 탁자 위에 누가 다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a piece of cake on the table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만약에 탁자 위에 케이크 두 조각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here are two pieces of cake on the table. 그렇죠. 바로 준비된 대답이 나오네요. there are two pieces of cake on the table. 여기다 s 쓰는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러면 we need a... onion. 그렇죠? we need a bag 하면 안 되는 이유는? we need a bag 해서 안 되는 이유는 없죠. 됐습니까? 답은 2번이죠, 똥강아지야. 그러면 we need an onion이 틀렸단 얘기인데 그러면 we need an onion은 안 되고 그럼 뭔데요? 자, 우리가 뭐 양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린 양파가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we need an onion. we need an onion이죠, 이 친구야. onion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셀 수 있죠? 그니까 어 를 쓸 수 있는데 onion 할 때 어가 모음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넣으면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 거고 우리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we need a glass of water. we need water 하든지. 그렇습니까? 얘는 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어 백이고요. 그 다음에 we need a... 우리는 장난감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we need a toys 하면 안 되는 이유는? 토이즈 밖에 없으라. 그래서 we need toys. 어 없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we need a chees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we need a chees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오케이. 3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어 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6번.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고르는 거예요? 넣을 수 없는 거 고르는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I have three sheep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무슨 뜻이고? 나는 3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쉽. 쉽하면 같이 떠올라야 되는 게 뭡니까? deer. deer 하고. fish.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있는데 s를 쓰지 않는 복수용이죠. 그러면 I have three books은 안 돼요? 그러면 난 책 세 권 갖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I have three books. I have all three books. 이렇게 해야 되겠고. I have three books. I have three books. 그 다음에 난 친구 세 명 있다. I have three friends. I have three friends. 그 다음에 나는 셔츠 세 벌 있다. I have three shots.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잔을 세 개 갖고 있다. I have three glasses. I have three glasses. 이런 식으로 복수용으로 표현. 셀 수. 전부 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고요. 10을 제외하고는 s나 es를 붙여서 복수용을 해줘야 되는 녀석들입니다. 오케이. 더가 들어갈 수 없는 걸 묻고 있네요. 그럼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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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가 침실에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다섯 가지 중에 뭐? 너와의 말 됐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침실에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엘리스가 만약에 엘리스가 자고 있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스 is go to b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건 자러 간다는 얘기고 엘리스가 자고 있습니다 엘리스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스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엘리스 is in the bed 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표현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얘는 베드가 아니고 베드룸이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침실에 있다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침실에 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침실이 어딘지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The juice on the table is for you The juice on the table is for you 는 무슨 뜻이고? 탁자 위에 그 주스가 탁자 위에 있는 주스는 너의 것이다 너를 위한 거야 탁자 위에 있는 주스 너맛이라고 놔둔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그럼 5가지 이유 중에서 문장을 꾸며주는 그쵸 수식어가 뒤에 있는 경우죠 수식어 뒤에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주스가 다 너를 위한 거란 얘기가 아니고 어떤 특정 주스가 됐죠 됐습니까? 특별해 더는 기본적으로 뭔가 특별할 때라 그랬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We play tennis after school We play tennis after school 관사를 쓸 수 없다 그럼 무슨 뜻이길래 우리는 학교 뒤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어 학교 뒤에서 학교 뒤에서 학교 뒤에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방과 후에 테니스 친다란 뜻이고 여기에도 덜을 쓸 수 없고 여기에도 덜을 쓸 수가 없는데 얘는 쓸 수 없는 관사의 생략이죠 얘가 뭐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전에 고투베드하고 똑같이 어떤 물건이 아니고 어떤 공부가 끝난 다음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건이 아니고 보통 명사가 아니고 추상명사로 써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re are five walls in the box There are five walls in the box의 뜻은 뭐고 다섯 개의 공이 그 상자 안에 있다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 더 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 너 알 나 알 그니까 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 눈에 어떤 상자가 보이는 거야 그 상자 안에 더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아 The earth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무슨 뜻이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좌우한다 그렇죠 공전이겠죠 됐습니까 어우 좀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랬네 실패 자전은 지구가 24시간 동안 한바퀴 노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공전은 365일 동안 태양 주변 한바퀴 노는 걸 얘기한다 어쨌든 잘 해석했고요 그래서 더 쓰는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얘들 때문에 쓴 거죠 이외에도 The sea The sky 기억나시죠 The moon 같은 것들도 더 를 좋아하는 특별한 명사들이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선생님이 풀고 나면 얘는 왜 시간을 갖거든요 얘는 왜 얘는 왜 얘는 왜 할 거야 그건 무슨 질문인지 알겠죠 왜 틀렸냐 이 말이죠 생각하세요 채점하면서 왜 틀렸을까 내가 메타인지 라고 하는 겁니다 메타인지 학습법 계속해서 8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리드가 있고 오브가 있고 피시즈가 있고 쓰리가 있고 페이퍼가 있으면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거죠 그쵸 우리말로 어떤 표현이 되도록 만들라는 얘기고 그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배운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고 해석부터 해보자 말이죠 나는 종이 세 조각이 필요한 나는 종이 세 장 세 조각이라면 잘 안 그러죠 난 종이 세 장이 난 필요해 종이 세 장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I need I need three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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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paper I need three pieces of paper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8번 문제가 여기 출제된 이유는 뭐다 바로 누구 때문이다 페이퍼 페이퍼 그렇죠 페이퍼는 우리가 워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했죠 워러라든지 뭐 브래드라든지 피자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무슨 명사라서 물질명사라서 세고 싶으면 무슨 명사의 복수형 단위 명사의 복수형을 쓰라는 표현인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there are young men과 there are many bottles of milk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일단 채점은 맞겠구요 그러면 there are a window가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it it이니까 이거를 창문이 방에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야 된다 there is a window in the room 그렇죠 there is a window in the room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 녀석이죠 이 녀석 그렇죠 얘는 뭐해 무슨형 맨의 복수형이니까 young man 암만 길어봤자 day 데이니까 어울리는 r 잘 와있구요 그 다음에 lots of love 뜻은 뭐고 많은 사람 오케이 그러면 이 lots of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것 같죠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오우 규진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얘가 암만 길어봤자 뭐란 얘기에요 그렇죠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뜻은 되게 이상하지만 방 안에 많은 사랑이 있다 하고 싶으면 there is lots of love in the room 해야 되겠고요 썸 토마이토스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되죠 그러면 there are some 토마이토스 in the room 되겠다 안되겠다 되죠 안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bottles of milk in the room 되겠다 안되겠다 얘가 들어가면 무슨 표현이 되는 거고 방 안에 뭐가 있다 많은 병에 여러 병의 우유가 있다라는 표현이고 되겠다 안되겠다 되죠 답이 3개였습니다 됐습니까 답이 3개일 수도 있어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샘도 너를 너무 믿었어 맞는 줄 알았어 풀다보니까 틀렸네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이런 문제는 이게 어떤 완성되면 어떤 해석이 되는가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알맞은 거 쭉 놓고 읽어볼까요 두유 아이고 두유 두유 왜 두유 웨어 유니폼 에스쿨 두유 웨어 유니폼 에스쿨 무슨 뜻이고 너는 교복을 입니 학교에서 교복 입니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스 예스 아이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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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유니폼 그렇죠 그럼 두유는 뭐 대신 왔어요 웨어 유니폼 대신 왔죠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난거죠 붙여보세요 이렇게 on 하고 door로 바꿀어야 되는 이유는 뭐? 아이가 한 말이 너는 학교에서 교복을 입냐고 물었고 그 다음에 교복 입는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but 뒤에는 교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on이 아니고 the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죠 아까 그거 그렇습니까? 그래도 틀렸죠 2번 왜 2번입니까? 어? 어이 아니고 어 써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위의 폼이 무음이 아니 자음이라고 오케이 유 요 여 야 위 언 윈도우야 어 윈도우야? 어 윈도우 위 소리 자음이라 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1번 뭔가 어색한 거 그럼 어색한 건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1번 우리는 많은 황소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황소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황소를 본다 뭐 어쨌든 뭐 문장은 되게 이상하지마 어쨌든 황소를 많이 본단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맞는 이유는 맨 뒤에는 북북스머니 와 같은 무슨 형태가 와야 되고 복수형이 와야 되고 그러면 얘는 원형이 아 그 단수형은 뭐야? 악스죠 악스 회복수형은 악스이지 악스 이즈 있단 게 아니라는 걸 가지고 문제된 거고요 자 계속해서 2번 괄호 고치기 좀 어려울까요? 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거 같아 12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다는 얘기 하고 싶지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There are 12 pieces of news There are 12 pieces of new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뉴스 셀 수가 없죠 그쵸? 왜? 뭐하고 똑같은 이유로 러브하고 똑같은 이유로 추상명사죠 됐습니까? 근데 12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온 뉴스 뭐 예를 들어서 니가 방송국에 취직해갖고 앵커야 뉴스를 진행 오늘 전달할 뉴스가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대답이 There are 12 pieces of news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서 piece라는 단어를 12가지 뉴스가 있다 할 때 There are 12 pieces of news 라고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빠르게 고치면 She has She has a lot of money 그렇죠 틀린 데가 없죠 그럼 우리가 a lot of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죠? a lot of 뭐라 바꿀 수 있다? Much 그렇죠 A lot of는 much가 될 수도 있고 many가 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을 때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4번 My father is an engineer 그렇죠 일단 여기에 o나 on이 사용됐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첫 등장이죠 o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나의 아버지께서 기술자라고 처음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o가 아닌 이유는 engineer 할 때 e가 e 라고 하는 모음소리니까 o engineer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그래서 이 문장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소파 위에 있는 모자는 나의 아버지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바로 얘 때문이죠 그래서 더 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맞다 아니다 일단 맞고 그 이유는 무슨어가 어디에 있어서 수식어가 뒤에 있어서 붙여줘야 되는 경우죠 이 세상 모든 모자가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떤 특정 모자가 내 거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틀렸어 알맞은 형태로 틀린 건 아니고 알맞게 고쳐서 넣어야 된다네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케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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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와피 modern 그니까 케이트는 케이트는 귀여운 집과 팔을 씻는다 저녁식사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명사를 다 표시하라 그러면 케이트 있고 핸즈 있고 핏 있고 그 다음에 디너가 있죠 그래서 손 씻는다 그러면 한 손만 씻지는 않겠죠 양손 다 씻으니까 무슨 형태로 써야 된다? 복수형 발 씻을 때도 오른발만 씻고 왼발 안 씻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또 복수형 이런 명사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고유 명사 이거 보통 명사인데 여기에 이런 거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죠 왜 그렇습니까 얘가 뭐기 때문에 식사 명칭에 관사 쓰지 않는 거 할 때 했었죠 광명 식사명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빈칸의 말이 보기와 같은 것은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되고 위 we eat out once a week 그는 무슨 뜻이다? 우리는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한다 한 번만 한다 하고 싶어요? we only eat out once a wee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만 한다가 됐고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한다구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알맞은 말 넣거나 뭐 아무거나 안 넣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1번 Do you Do you have an MP3 플레이어? Do you have an MP3 플레이어? 그러면 이거 어나 언을 쓰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뭐며 왜 어가 아니고 언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면 되겠죠 넌 MP3 플레이어 갖고 있니? 계속해서 2번 사컬이 사컬이 익사이링 스포츠 사컬이 익사이링 스포츠 계속해서 3번 She will arrive arrive here in an hour She will arrive here in an hour 무슨 뜻이에요? I She will arrive here in an hour 그녀가 arrive 할 것이다 어디에? Here Here 여기에 In an hour 언제? 1시간 후에 1시간 후에 그녀가 1시간 후에 여기에 뭐 할 것이다 했어요 arrive도 모르는 중일 도착하다 도착하다 그녀가 여기에 1시간 후에 도착할 거다 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Is there a university in this city? Is there a university in this city? Is there a university in this city? 이 도시에 대학교가 있습니까? 이 도시에 대학교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5번 It's It's training I need an umbrella I need an umbrella 그래서 비 내리는 중이고 나는 우산이 하나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3번 문제 봤더니 전부다 어 아니면 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다 그래야 되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가만 봤더니 이게 자음소리인지 모음소리인지 그거를 파악하라는 문제였죠 됐습니까? 특히 4번 5번 똑같이 U로 시작하지만 얘는 University 유소리죠 됐습니까? 자음이기 때문에 어 가 들어가야 되고 반대에는 umbrella 어 소리는 모음이니까 an umbrella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hour 가 아니고 hour 아 소리 모음소리니까 an hou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나 on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스포츠 때문인데 익사이딩 할 때 이 소리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m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month 이런거 할 때 a month m 소리 자체는 자음이지만 이거는 ump player ump3가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자음이기 때문에 mp3 할 때 a 소리가 모음이니까 unmp3 player죠 아까 전에 얘랑 비슷한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거 아니구나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요 이거 됐습니까? 10번 13번 비슷한거 물어봤죠 그냥 그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보면요 어디갔어 예? 어 13번 자 이게 어도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we eat out once a week 할 때 어는 셋 중 뭐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원 대신 온 어 가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이 있고 에브리 가 있고 중에서 뭐예요? 에브리 에브리 또는 뭐? pe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뭐는 안 된다 원은 안 된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once per week once every week 그리고 여기에 w 할 때 위 소리죠 위 위는 뭐다? 자음이다 모음이다 자음이기 때문에 un week 하면 안 된다는 거 가지고 문제 됐죠 그 다음에 뭐 첫 등장이라서 un 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니까 뭐 do you have an mp3의 플레이는 두 번째 불특정 soccer is an exciting sports 두 번째 불특정 in an hour 첫 번째 one 되시는 거고요 한 시간 후에니까 그 다음에 is there a university 2번 불특정 I need an umbrella 2번 불특정 14번 뭔가 어색한 거는 바르게 고치면 되겠네요 계속 1번 people need air and water people need air and water 틀린 곳이 없다? 무슨 뜻이다? 사람들은 공주와 물이 사람은 공주와 물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공주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준호야 너무 오래 있으면 나 혼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에어와 월어죠 그렇죠 지금 여기 관사가 다 없죠 그렇죠 일단 관사가 없는 이유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얘들 에어와 월어의 공통점은 둘 다 옳지 그렇죠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는 어쨌든 못 오고요 그 다음에 더가 못 오는 이유는 답 뭐다? 특정한거죠 그렇죠 특정한 공기가 아니고 일정한 일반적인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산소와 공기와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특정한 산소와 특정한 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더 를 쓸 수도 없는 거죠 계속해서 2번 There isn't a house on the here There isn't a house on the here 무슨 얘기 어? 어 틀리지 않았습니까? 네 틀리지 않았단 얘기고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싶었다? 그 집은 언덕 위에 있어 언덕 위에 있지 않고 그 집이야? 어 어 그 집 There isn't a house 집이 없다 On the here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집 없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요거랑 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isn't a house 그러면 얘는 여기에 어하우스 할 때 어는 1,2,3 중에 몇 번이야? 2 2번이고 여기에 더는 너 알 나 알이죠 됐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어떤 어떤 언덕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덕 위엔 집이 없잖아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아 3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출연한대 드링스 드링스 출연글드 드링크 응 매일 매일 아이들이 우유를 매일 마십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었지? 그쵸? 그럼 이따 확실하게 틀린 게 이딴 게 어딨냐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 뭘 넣어줘야 되겠다? 도를 넣어줘야 되죠 The Children drink milk everyday 이렇게 해줘야만 되죠 왜 그렇죠? 모든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쵸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걔들 매일 매일 우유 마셔 이런 거 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특정화 시켜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 Children 한 암만 길어봤자 Day 이니까 여기는 S가 Does가 아니고 Do가 들어있는 형태 그들을 썼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Please Please give me a cup of tea Please give me a cup of tea의 뜻은 뭐고? 나한테 차 한 잔을 주세요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 어는 셋 중 뭐? 원 그렇죠 원이죠 됐습니까? 차 한 잔을 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투어리스트 인 디스 타운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투어리스트 여행자죠 여행자 관광객 잠시만요 여보세요 중요한 전화라서 안받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 많은 투어리스트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3번 골랐죠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달랍니다 그래서 마이 마이 브라더 플레이입 피아노 마이 브라더 플레이입 피아노 어 여기서 지금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플레이입 그대로 두고 마이 브라더 플레이입니까 플레이입니까 플레이입 플레이입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뭐 더 피아노 포 마이 패밀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래야죠 왜 도대체 플레이 피아노입니까 도대체 마이 브라더 암만 길어봤자 히 플레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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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이 나의 형이 나의 가족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악기 연주니까 바로 정관사 더 를 써야 하는 경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6번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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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거라기 보다는 들어가야 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1번 그래서 어 를 넣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 하는 거고 정오 자자 그 뭐라 하지 정오 정오 후에 점심 먹는다 애프터눈인데요 그건 정오 후면 딱 정오인데요 정오에 점심 먹는다죠 정오에 점심 먹는다죠 그래서 어 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아 아 아 헤브 런치 앤 누 어 를 안 쓴다 어 그러면 더는요 더 도 안 쓴다 그럼 어 도 안 쓰고 더 도 안 쓰는 이유는 왜 아 식사명 그렇죠 식사명이죠 식사명이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사명이기 때문에 아 어어 어 어어 어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고 아 하비의 뜻은 취미죠 어 어딨어 무슨 얘기하는 거고 취미를 가지고 있니 더 취미 있냐 라고 묻는 거고 어어 그래서 언합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합이가 보통 명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왜 언합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무슨 언합이야 이게 아비냐 아비 이거 이게 합이야 아비야 어 어 어 H가 아월하고는 다르게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알겠습니까 당연히 어합이지 뭔 언합입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He goes to work by bus He goes to work by bus 무슨 소리고 그는 일하러 간다 버스를 타고 버스 타고 일하러 간다 라는 뜻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도 안되고 더도 안되는 이유는 교통수단을 표현하고 있죠 같은 표현은 on a bus 바이버스하고 같은 표현은 on a bus 버스 타고 오케이 계속해서 4번 read and yellow read and yellow 그래서 어도 안되고 더도 안되고 어 안되는 이유는 일단 리부스이기 때문에 언어는 언감 생신이 안되고 더가 안되는 이유는 왜그러죠? 특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다? 이파리들은 빨갛고 노랗다 그쵸? 이 세상 모든 잎사귀들은 다 빨갛고 노랗죠 그래서 뭐? The leaves are red and yellow 어는 안되지만 더는 넣어야 되는거죠 됐습니까? The leaves are red and yellow 딴 잎사귀들은 모르겠지만 쟤들은 빨갛고 노랗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The rainbow in the sky is Is Lovely The rainbow in the sky is lovely 뭔 소리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지개는 사랑스럽다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사랑스럽다 지금 이제 어는 안되지만 더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문장이죠? 근데 각자 이유는 다릅니다 더 레인보우 할 때 더는 왜 들어갔습니까? 특정한 것 수식어가 뒤에 있죠 그래서 특정해졌죠 됐습니까? 수식어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n the sky 할 때 더는 왜? 고유한 뭐 The moon The earth The sky 하고 똑같은 이유죠 됐습니까? The sun 하고 똑같은 이유죠 더가 두 번 들어하고 각각 이유는 달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번 많이 틀렸어 지금 제 시험 칠거야 법법상 어색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오케이 그래서 일단 A, B, C, D, E, F, G 뭐 맞는 건 그대로 읽고 무슨 소리인지 하면 되겠고 틀린 건 틀린 부분 발음에 고쳐서 무슨 소리인지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 She has an orange She has an orange 틀린 것 없다? 무슨 얘기하는 거고? 그녀는 오렌지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어는 맞단 얘기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고? 어 어 오렌지 어 오렌지로 고쳐야 되겠죠? 어 오렌지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어 어 오렌지가 아니라 어 지금 자음 모음 뭔지 잘 몰라? 어 어 자 자음 모음 하나 다 정리해줄게요 어 에 에 이 오 우 어 얘들 모음 됐습니까? 모음 아닌 거 야 예 예 예 여 이런 거 할 때 했었던 이 이니까 이니까 이거 아니라고 이거 모음 아니라고 아이고 여기다 엑스 하면 안 되겠지 이 이럴 때 이 소리나는 Y 모음 앞에 와 있는 Y 자음 돼 버리고요 그 다음에 위 뭐 왜 뭐 이런 것들 얘들은 전부 다 자음 됐습니까? 오렌지 할 때 오렌지 뭐 미국식 발음은 아 영국식 발음은 오렌지 어쨌든 아든 오든 다 모음이잖아 무슨 어 오렌지야 그래서 언을 쓴 이유는 1 2 3 중에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뭔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는 비는 대이 워시 대이 워시 대이 워시 대이 워시 디시즈 애프터 브랙퍼스트 대이 워시 디시즈 애프터 브랙퍼스트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되겠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디시즈하고 브랙퍼스트죠 디시즈 해야 되는 건 디시즈가 일반 명사고 설거지한다는 표현해서 복수형 써야 되니까 특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을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브랙퍼스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브랙퍼스트가 식사명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시 대이 워시 대이 워시 대이 워시 일단 매니피쉬는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피쉬 셀 수 있고 지금 S를 안 붙이는 셀 수 있는데 S 안 붙이는 거니까 매니피쉬고 매니피쉬는 암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여기에 이즈데어가 아니고 알데어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더 펀드에 더는 너알날 더 줘 그 연못에 어떤 연못을 같이 쳐다보면서 묻고 답하고 있는 있으니까 틀린 부분 없고요 계속해서 디 세 번에 마이 파이더 원스 파이브 바더오 비엘 네 마이 파이더 원스 파이브 바더오 비엘 그렇죠 바 tại아요 라고 바를 쓰 해야 되고 비엘 스가 아니고 비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다 마이 아빠 마이 아빠는 맥주 5병을 넣어봅니다. 나는 영어과 과학을 공부한다. 잉글리시랑 사이즈가 과목명이라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서 배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다음. There is an old tree in the park. 틀린 곳이 없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그 공원 안에 있는 나무는 오래된다. 그렇게 해서 가나요? There is, there are? There is an old tree in the park. 그 공원에. 됐습니까? 여기에는 언, 올드트리. 트리 때문에 트리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언와 언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모음소리로 시작하는 올드가 있기 때문에. 언, 올드트리구요. 너할, 나할 그 공원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틀린 곳 없구요. 계속해서 다음. There are some deer and geese in this farm. There are some deer and geese in this farm. 이렇게 고치는 거 맞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deer 셀 수 있으니까 이게 복수로서 왔단 얘기고. 구스 이즈 같은 게 아니고 불규칙 복수형이 기스로 바꿔야 되구요. 이 농장에는 사슴 몇 마리와 거위 몇 마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 한 것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X 표시 있는 거. B하고 D하고. 그 다음에 G가 되네요. B, D, G.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8번. 관로 안에 알맞은 걸 넣어서 읽고 각각 그 녀석을 써야 돼. 골라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Does she have a baby? Does she have a baby의 뜻은 뭐고? 그녀에게 아기가 있나요? 라고 묻고 있구요. 그랬더니. Yes, she does. She has two babies. Babies. They are. They are. Twins. Twins. 오케이. 자녀가 있고. 자녀가 몇 명 있고? 2명. 2명 있고. 그리고. 그 베이비들이. 데이는 뭐 되셨습니까? 더. Beibies. Beibies. 그 아기들이 뭐다? 쌍둥이 자매들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어는. 1, 2, 3 중에 뭐해요? 2번이죠. 처음 얘기하는 거. 그녀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라고 묻었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19번. 관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 뭐. 관사가 필요한 건 넣고 읽고 해석하면 되겠고. 뭐 쭉.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관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란 말은. 어도 안 되고. 더도 안 되는 걸 고르란 얘기죠. 어는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 어쨌든 둘 다 관사니까. 그러니까. 어. 도 못 넣고 더도 못 넣은 걸 골라라. 그래서. 1번. Mr. Beikie. Baker? Baker. Is he teacher. 오케이. 그래서.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Mr. Beikie는. 체육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 쓰는 이유는 뭐. 과목명. 과목명이기 때문이. 입니까? 아 여기에. 여기에 O를 써야되구요 얘는 지금 티처 때문에 써야되는 경우죠 Mr. Baker is a PE teacher Baker씨가 체육선생님이다 여기에 O를 쓰는 이유는 1, 2, 3 중에 뭡니까? 2번이죠 처음 얘기하는거죠 Baker씨가 체육선생님이라고 PE때문에가 아니고 PE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니까 요거 요런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거죠 어 이거 과목명이니까 아무것도 안쓰야된다 선생님이다 이놈아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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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스 앱 더 북스토어 클라라 워스 앱 더 북스토어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거고? 클라라는 서점에서 일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더 를 넣어도 되고 어 를 넣어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한데 다만 뜻은 좀 달라지겠죠 클라라 워스 앱 더 북스토어는 만약에 더 를 넣는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들어간 더인가요? 즉시차리시구요 더 를 넣는다면 뭐 때문에 들어가는 더일까요? 다섯가지 이유중에 너알날 너알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서점에서 클라라가 요새 알바하더라 라는 얘기인거구요 어가 들어간다면 클라라가 서점에서 얘기한다고 처음 얘기하는거니까 2번 2번의 이유죠 어쨌든 더 얻은 얻은 꼭 있어가 되구요 쓸 수 없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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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저게 거울이 걸려있다 오케이 그래서 더 얻을 써야되는 이유는 왜 그 거울이 그래서 다섯가지 이유 중에서 뭐 어 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 아 선생님이 there is there are 는 그 어 그래 그래서 뭐 뒤에 꾸며주는 말이 올 때 아 요렇게 되는 겁니까? 벽에 있는 거울 이렇게 되는건가요? 벽에 있는 거울 김규진아 내가 there is there are 를 설명할 때 there is there are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뭐뭐가 있다라고 몇 번째 얘기하는 거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뒤에는 절대로 뭘 쓰지 않는다 어 더 더 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 어 뭐 너할 나할도 아니고 특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거 될 수도 없고 어 뭐 태양이 있다 지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그니까 답은 3번이죠 아닌가요? 아니야? 3번? 그럼 여기에 더는 못 들어가면 어가 들어간단 말이야? 어 를 넣어야 되는 거야?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데? 처음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벽에 물이 있다 벽에 누가 물을 뿌렸어 벽에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on the wall 자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뭐가 있단 얘기를 하는 거고 미러의 뜻이 뭐고? 거울이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죠 만약에 물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there is water on the wall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I meet my friends after school I meet my friends after school I meet my friends after school 무슨 얘기하는 거고? 방과 후에 나는 친구와 친구들과 만날 것이다 아 만날 것이다 하고 싶어? 아 만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 도 안되고 도 도 안되는 이유는 이게 학교 뒤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업이 끝난 후에 친구들을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아니고 뭐라서 thing이 아니고 추상명서라서 어 도 안되고 더 도 안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we will 고 못 읽진 않잖아 we will 수업할 때 내가 이 표현은 통째로 외워 달아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던 거죠 이거 그래서 뭐? we will go on a picnic this Sunday job we will go on a picnic this Sunday 뭔 소리 하는 거고 우리가 소풍 갈 것이다 when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날 우리는 이번 주 일요일에 소풍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소풍가다라는 표현 서술형 문제에 많이 쓸 일이 있으니까 외우라고 했어요 말았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소풍가다 고온업 피크닉 하면서 모두 얘기했냐 출장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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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업 비즈니스 여행가다 고온업 트립 트립 그래 안 그래 어? 왜 자괴감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통째로 외우라고 했었죠? 에? 왜 일본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됐습니까? 계속해서 20번 뭔가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 달래요? 아이 I have a new bike The bike is nice I Clean Clean it Clean it everyth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bike is nice 가 아니고 The bike is nice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뭡니까? 일본 아까 그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I clean it 할 때 it이 있는데 이건 뭐 대신 왔어요? The bike 마이크지 마이크 무슨 어마이크야 아까 그 자전거를 매일매일 씻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수영 그래서 서수영 너 기타 치니? Do you play or play guitar? 기타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이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친다 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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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죠 그래서 Do you play guitar? 라고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아 Do you play a piano? Do you play the piano? Do you play the guitar? Do you play the guita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덜을 쓰는 다섯가지 이유 중에서 뭐?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오케이 문법이 만만하십니까? 똑바로 하시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은 파티를 위해 준비한 음식과 음료의 목록이다 보기와 같이 파티에 온 손님이 먹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하필이면 왜 뭐 음식과 음료일까? 그치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타미 피자 한 조각과 치즈 한 조각 우유 한 잔이니까 누가 다 타미 뭐한다? eat 한답 a slice of pizza and two slices of cheese 피자 한 조각 치즈 한 조각 he drinks some milk 마크는 마크 each two slices of pizza and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그래서 커피 스펠링을 아직 모르는 중이 있네요 그쵸 c o f f e e 구요 마크 each two slices of pizza and a cup of coffee 그쵸? 커피를 이렇게 고쳐도 틀린 데가 한 군데 있죠 아직도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슬라이시 무슨 투 슬라이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투 슬라이시지 이 똥개야 네 계속해서 제인은 케이크 한 조각과 치즈 세 조각 주스 한 병이랍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제인은 케이크 한 조각과 치즈 한 조각과 치즈 한 조각과 주스 한 조각 제인 잇츠 어피스 피스 스펠링 피스 이즈 해서 틀렸겠죠? 피스 일단 스펠링이 왜 이래 이거? 어? 중인이 말이야 피스를 이렇게 쓰고 있고 자 고칠게 너무 많아 자 너는 커피를 먹냐? 어? 영어는 어 이거부터 먼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왜 저래? 왜 저래? 아저씨 아저씨 이런식으로 음식물은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액체는 드링크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은 테이크를 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음식이냐 액체냐 약이냐 이 케이크 드링 워터 테이크 메디슨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프린 같은 거 먹는다면 테이크 썸 에스피린 이런식으로 약이냐 음식이냐 액체냐 그니까 마크가 피자 두 조각 의 커피 한 잔이면 피자는 먹을 거니까 마크가 누가 다 마크가 잇츠한다 무엇을 투 슬라이시즈 또는 투 피시즈 오브 피자 하고 문장 끝내고요 히가 뭐한다 드링스 한다 무엇을 어 컵 오브 커피 도대체 커피 위에 있습니다 도대체 위에 있는데 왜 틀렸는지 난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제인은 케이크 한 조각 치즈 세조각 많이 먹네요 그러면 케이크랑 치즈는 잇 할 거고 주스 한 병은 드링크 할 테니까 누가다? 제인이 잇츠한다 무엇을 어? 피스 오브 케이크 케이크 엔드 치즈 세조각이니까 쓰리 슬라이시즈 피시즈 해도 상관없겠고요 오브 치즈 치즈즈 같은 거 없고요 문장 끝내고요 제인은 여자니까 쉬 드링스 어 마룰러브 치우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발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애들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니까 뭐 아이가 아니고 아이들 해야 되겠죠 그쵸?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쵸?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니 치료 엄더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치료는 명사인데 관사를 안 썼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사이고 관사를 썼죠 그 치료는 명사인데 관사를 안 쓴 이유는 권사를 안 쓴 이유는 일단 어를 당연히 못 쓸 거고 덜을 안 쓴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다 운동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쵸 지금 그럼 뭐 더 칠드런은 아 온 더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칠드런 이즈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칠드런이 뭐 히시 냐 데인데 데이 이즈 온 더 플레이그라운드 그 다음에 더 플레이그라운드한테 더 가 있는 이유는 너 알 나 알 그 운동장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림의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더 칠드런은 아 온 더 플레이그라운드 오케이 니네 형도 서수형 1학년 때부터 딕이 못 했어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들 시작하냐 어 이런건 다 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난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문장을 다시 써라 그래서 아이고 투 스쿨 바이 버스 아이고 투 스쿨 아이고 투 스쿨 바이 버스 오케이 여기에 명사를 전부 다 표시하라 그러면 스쿨하고 버스 줘 그쵸? 근데 지금 얻어 안되고 둬도 안된다는 얘기는 지금 관사를 안 쓰는 경우란 얘기인데 그럼 왜 아이 고 투 스쿨 할 때 왜 관사를 안 쓴다? 내가 지금 버스 타고 뭐하러 학교 간단 얘기야 어 뭐하러 어? 그니까 이거 아이디어 줘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교통 수단이죠 내가 어 나 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온 더 버스나 오너버스 온을 쓰라고 했죠 바이를 쓴 교통수단은 관사를 안 쓴다고요 왜 한 군데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계속해서 2번 마이 시스터는 예쁜 여자아이고 그녀는 교복을 입는다 오케이 그래서 어 만약에 마이 시스터가 선생님이라고 해보자 그쵸? 그럼 나의 시스터는 선생님입니다 마이 시스터 시스터 이즈 티처 아 그러구나 아 이즈 어 티처 어 마이 시스터 이즈 어 티처 하지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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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내가 왜 시켜봤을 거 같애? 니가 또 한 군데만 고쳤기 때문이죠 어? 그래서 이거 제대로 표현하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이 시스터 이즈 어 티처 시 웨어 유니폼 알겠습니까? 뭔가 비슷한 듯은 계속 틀린다 그치 규진아 어 일관성은 있다 그치 뭔가 모르는게 확실해 그치 막 보면 막 중구난방으로 틀린 애들도 있는데 너는 그래도 꾸준하네 자 5번 6번 이런 유형의 문제는 5번 문제가 뭐고 6번 문제가 뭔지 먼저 본다며 했습니다 ABCDE 중에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했구요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우리말이 있겠네요 우리말 아니네 뒤죽박죽이 있군요 뒤죽박죽을 바르게 배열해라 그러면 뭐 6번 유형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어떤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그거를 하란 얘기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there 자 A B C D E는 뭐 그 그대로 읽으면 안되구요 혹시 틀린게 있다면 발에 고쳐서 읽어야 되겠죠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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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re are many men in a small village but but there is only on 안 보입니까 there is on there is only woman in the village 무슨 소리고 하지만 앞부분은 해석 안 했어 많은 남자들이 작은 마을에 산다 산다가 어디 물론 산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배우는 학생이 있다 하지만 하지만 오직 한 명의 여자만 그 말 안에 있다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건 요렇게 요렇게죠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요렇게구요 그렇죠? 요렇게고 요렇게고 요렇게인데 얘때문이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있다 있다 소개입니다 그렇죠 어떤 작은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구요 거기에 남자가 많은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자가 한 명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 문장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있다 표현이구요 됐습니까? 그래서 매니맨은 복수니까 there are 그 다음에 in a small village인 이유는 처음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 뒤에 in a small village가 저 뒤엔 뭐로 바뀌고 있어? in the village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에 the village에 더는 아까 그거죠 1번이죠 1번 됐습니까? 자 어떤 마을에 남자는 많지만 여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계속해서 S를 지워줘야 되죠 The woman doesn't have many tooth 뜻은 뭐고 무슨 뜻이 해석은? 빨리 빨리 해석 좀 합시다 빨리 빨리 해석 좀 합시다 아 치스 아 tooth가 아니고 teeth로 고쳐야 돼? 아 그래서 뜻은 뭐고 그녀는 많은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에게 치아가 그녀에게 치아가 부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매니 북북스 머니 매니 북북스 tooth 저 땅이 어디냐 teeth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but but she likes meat meat but she likes meat 의 뜻은 하지만 그녀는 고기를 좋아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우리가 밑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야 되겠죠 밑의 뜻은 뭐고 고기란 뜻이고 셀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는 못쓴다는 얘기를 방금 한 거고 그럼 더는 왜 못써요 특정하게 특정한 고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고기를 다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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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ese yard 달라 지금 니 단어 수준이 초등학교 4,5학년이다 이 놈아 어? 어? 11마리의 양을 그냥 마당에 가지고 있다 11십 당연히 맞구요 아빠 우리가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원 맨 원 맨 테이프 데이크 케어 오브 데이크 케어 오브 데이크 케어 오브 오케이 테이크 케어 오브 돌보다 관리하다 그래서 한 남자가 그것들을 돌봐준다 그녀를 위해서 데이크는 왜 잇이 아니고 데이크 델이고 왜 이 자리에 잇을 못쓰고 데이크 델을 써야 된다 뭐 대신 왔으니까 데이크 일레븐 10 대시 왔으니까 됐습니까 11마리의 양들을 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 돌봐준다 계속해서 데이크 데이크 폰드 데이크 데이크 프론트 오브 하우스 뭔 소리고 펀드 연못 임프론트 오브 워머의 앞에 너무 심한데 규진아 뭔 소리고 연못 앞에 그녀의 집이 있다 아 연못 앞에 집이 있구나 저렇게 해석하는 애들 가끔 봤어 내가 끊어있기대로 해석 안하면 저렇게 되더라고 테러리즈 어 펀드가 뭔 소리야 연못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잖아 그 뒤에 그녀의 집 앞에 연못이 무슨 기저의 연못 앞에 무슨 그녀의 집이 있어 연못이 있다 어디에 임프론트 오브 하우스 어 펀드 해야되는 두가지 유 펀드 셀 수 있고 지금 연못이 있다고 첫번째로 얘기했다 그래서 2번에 어 그래서 2번에 어 계속해서 there are many fish in it there are many fish in it 뭐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그건 아네 빛에 대한 얘기 펀드 더 펀드 더 써야돼 말아야돼 더 쓰는 이유 아까 그거 됐습니까 영어스럽게 생각 영어사람 영어를 쓰는 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려니까 힘듭니까 알겠습니다 there are many fish in the fund 계속해서 she she open its fish she open it fish 그녀는 자주 학교에서 배운 빈도 무사다 여태까지 빈도 무사 안 배웠을리가 없다 그녀가 자주 물고기를 먹는다 생선 먹는다 피시에 아무것도 안 붙은 이유 특정한 물고기를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on은 붙일 수 없다 왜 이 피시가 복수로써 왔다 그렇다면 더 를 못 붙인 이유는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another another man another man catch is a fish for her every week catch is a fish for her every week another man catch is a fish for her every week 그 뜻은 어떤 남자가 물고기를 잡는다 그녀를 위해 매 주말마다 매 주말마다 ok 그래서 여기에 another 할 때 on 볼 거고 a fish 할 때 a 살펴보고 every week 할 때 a 살펴보겠죠 그럼 언어더는 뭐랑 뭐가 합쳐진 말이야 언어더는 뭐랑 뭐가 합쳐지겠어 언과 어더가 합쳐졌겠죠 언어더 뒤에는 셀수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되겠죠 언어더니까 그러니까 men이 아니고 man이 와있는거죠 또 다른 한 남자 이렇게 해서 갑니다 앞에 one man 보입니까 저 앞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 한 명이니까 언어더 그러면 이 언은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언어더 할 때 이 언은 셋 중에 뭐? 2번 2번이죠 불특정한 한 명을 다시 소환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뒤에 어피시 할 때 어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2번 2번이 뭔데? 1번이죠 1번 원이란 의미로 왔죠 또 다른 한 남자가 한 마리씩 잡아준다 원의 뜻입니다 캐치즈 원피시 그 다음에 저 뒤에 every week 할 때 ever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ll day all week a week not per week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어가 있었다면 3번의 어죠 매주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마리씩 그녀를 위해 또 다른 남자는 물고기를 잡아준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도 미트고 피시도 뭐 피시를 보고 미트라고는 안하는데 피시는 그냥 피시 어쨌든 단백질 좋아하네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요거를 조합해서 우리말로 관로 안에 있는 거 조합해서 무슨 말을 만들어야 되고 the woman has a big house 왜 the woman이야? 아까 그 여자니까 아 그 다음 왜 a big house야? 집 갖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했으니까 그렇습니까?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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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 mice in it 아 mice and there are some mice in it 됐습니까? 오케이 some books money 뭐라 했었어요? some books some 아니 some money 썸 머니는 안되죠? 썸 머니도 되죠? 썸 뒤에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고 셀 수 있는 명사도 올 수 있는데 있으면 꼭 복수형 어? 지금 mice는 마우스의 복수형이니까 그래서 there is some mice 하면 당연히 안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in it 다음에 있는 it 에 대한 얘기 there are some mice in it it 다음에 it 에 대한 얘기 the big house in the big house 더 가 붙어있기 때문에 더 가 붙어있는 한계라서 원이 아니고 it 동일한 거 단수니까 원이 아니고 it 이런 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she doesn't she doesn't like mice 그녀는 생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 마이스가 아닌 이유 일반적인 생지를 다 안 좋아하기 때문에 덜을 안 보셨다 so some men try to catch them everyday 그래서 몇몇의 남자들이 몇몇의 남자들이 그것들을 매일매일 잡으려고 애도 애 시도한다가 아니고 노력한답니다 이건 댐에 대한 얘기 뭐지 마이스 더 마이스 더 마이스 집안에 있는 그 생지들을 잡으려고 특정 온 세상의 쥐를 다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구요 특정 쥐주 그녀의 집안에 있는 그 쥐 썸맨 암만 길어봤자 데임 니까 뒤에 트라이즈 하고 있지 않죠 더즈가 아닌 두가 들어간 형태 아따 힘들다 그래서 니가 고친거는 내가 고친거하고 갔나보자 일단 지금 틀렸네요 또 그렇습니까 피시즈를 피시로 한거는 맞았고 마이스를 마우시즈로 합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단어야 그 다음에 더 워먼해서 빅하우스는 맞았네요 그래서 속 몇개 틀렸는데 도대체 하나 둘 와우 서술형에서 맞은게 하나밖에 없다 이 똥개야 어? 자 얘는 왜 타임입니다? 그래서 2번은 왜? 와인드를 못 봤습니다 와인드를 못 봤으면은 그러면은 와인드를 못 본거는 모든 이유 중에 반밖에 안되지 그치? 와인드를 못 봤다는 얘기는 동시에 뭐냐 투 피시즈 오브 피자가 맞은걸 못 봤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치? 투 피시즈 오브 피자는 어디가 틀려보였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왜 틀렸어? 어니언 앞에 언을 붙여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아아 왜 까먹었습니까?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죠 그쵸? 그쵸? 뭐 자음이니 모음이니 이런거 안 가르쳐줬죠? 계속해서 9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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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틀렸어요?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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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답이 안되는 것만 골라서 답으로 골랐었죠 그쵸? 언 유니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니까 모든거를 다 모르고 있었어 10번은 그치? 이게 뭐 너 교복 학교에서 입냐 라고 처음 얘기했으니까 어 유니폼 교복이고 셀 수 있고 그러면 뭐 더는 쓸 수가 없고 그럼 셀 수 있네? 뭐 어 나 언 들어가야 되는데 어 유니폼이니까 뭐 언 유니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다음 그 뒤에는 그 교복이 마음에 안들어졌으니까 아까 그거 더 를 쓰는 다섯가지 이유 중에 제일 먼저 배운거 그 다음에 13번은 아 이거 맞았나? 13번 맞았죠? 그 다음에 대답 좀 해라 했나 빨리빨리 진행하게 15번은 왜? 맞게 하는 줄 아는지 몰랐는 모양이구요 그럼 16번은 왜? 바이어버스 해야되는 줄 아는 모양이네요 뭐 총 몇개 틀린거야 다 합쳐갖고 좀 맞아야되겠다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열 여섯 일곱 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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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열둘 야 꼴랑 몇 번째 치면서 12개나 틀려? 어 으으으으으음 신기록 세우려고? 어 니네 영이 세웠던 기록 신비록 세울려고? 음 어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니 왜 그러니 영어를 내가 참 답답해 죽겠다 뭐 그렇게 자신있어요? 영어가 만만해 보이십니까? 제시험 칠거니까 준비해주세요 와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지금 이거 단어를 너무 많이 모르니까 어? 진도를 빨리 빨리 나갈 수가 없어 지금 뭐 시켜보면 시켜놓으면 세워라 내워라 자 전부 설명했고요 아 재개되면서 이제 할 차례야? 와우 포커스 20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어디? 대명사 그중에 그중에 he, she, it, i, you, they는 왜 안한다? 그건 비 동사한테 했던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this, that 여기서 한다 안한다? 안한다? 지시 대명사 안하고 있다 그럼 배우는 건 뭐? 부정 대명사 됐습니까? 어 가 붙는 단수 명사 어 북 대신 온 원 더북 대신 온 it 구분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관사와 대명사 관사 명사 명사와 관사를 배웠잖아 명사와 관사를 배우면서 어떨 때 어를 쓰고 어떨 때 도를 쓰는지 배웠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떨 때 원을 쓰고 어떨 때 ones를 쓰고 어떨 때 it을 쓰고 어떨 때 day를 쓰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도 이 앞에 했던 명사와 관사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떨 때 원을 쓰고 어떨 때 ones를 쓰고 어떨 때 it을 쓰고 어떨 때 day를 쓰는지 얘기했었어 it이나 day의 공통점은 더 플러스 단수면 it 더 플러스 복수면 day 어떨 때 더 쓴다? 주로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은 아까 아까 나왔던 그것 단수면 it 아까 나왔던 그것들이 복수면 day 뭐 경우에 따라서 목적격이면 them이나 소극격이면 they are 바퀴 때 기본적으로 it이나 day 로 바꿔 써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가 붙는 단수명사 라든지 또는 어 아무것도 안 붙는 복수명사 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이나 원스로 받아줘야 된다 다시 한번 쓰고 싶을 때는 제 기대명사로 쓰고 있네 제 시험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 쭉 끝났구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니가 중3 됐을 때 요 바로 앞에서 뭐 배웠어? 비인칭 주어 it 되었죠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 it에 대해서 정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총 다섯 가지 it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했어 문제풀이 했죠 우리가? 그쵸? 다 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명사 파트가 짤립니다 인칭 대명사 i, you, we 그 다음에 지시대명사 this, that, those, these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one, ones 를 쓰는 경우가 it과 day를 써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제기대명사입니다 제기대명사 자 제기대명사는 물은 셀프입니다 할 때 봤어요 무슨 무슨 셀프가 묻는 것들인데 요 문제는 뭐냐 하면 니가 이걸 아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일단 복수니까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니가 단어 단어 단어를 워낙 잘하니까 이걸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그치 됐습니까? 영어로 표현해볼까요? myself 그 다음에 yourself yourself 그 다음에 yourself 여기서 틀리기 시작하네요 아 아 넌 그 다음 yourself 그 다음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몰랐던거 필기해주세요 그래서 himself ourselves themselves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ourselves yourself themselves yoursel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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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는 부즈죠. 왜 부즈죠? 푸소리로 끝나는거에 복술과 부즈라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랑 얘에 대한 얘기 할건데요. 그래서 유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면 유는 무슨 뜻도 되고 무슨 뜻도 된다 했죠? 넣어도 되고 너희들도 된다 했죠. 몇인칭이에요? 2인칭이죠. 2인칭은 단복수 구분을 안했죠. 그쵸? 그런데 재기대명사에서는 뭐한다? 처음으로 구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2인칭이라 하는데 2인칭은 계속해서 뭐 한명이든 여러명이든 구분 안하고 썼습니다. 근데 재기대명사일 때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뭔소리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긴 문장이 있어. 이케 Grinds A teacher in this school, you should take care of the student and yourself. 당신은 뭐 어떤 선생님의 헌장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선생님 뭐 선생님 뭐 이런 거. 당신은 이 학교의 선생님이다.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이거 아까 봤는데. 너는 돌봐야만 한다. 학생들과 너 자신을. 학생과 자신을 잘 관리해야만 한다. 라는 얘기겠죠. 틀렸죠, 지금?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어티처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유는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 오케이, 그렇죠?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복수고 여긴 단수 쓰면 되겠죠? 이 유는 지금 너야, 너희들이야? 너. 그럼 지금 여기서 어디가 틀렸겠어? 얘가 당연히 틀렸겠지.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때는. 근데 얘를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에 여러 명의 선생님 보고 얘기할 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번엔 어디가 틀렸어? 셀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단복수 구분하다가 제기대명사에서는. 어, 이게 분명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여러 명이구나. 그럼 여기에 yourself 써있으면. yourself가 떡하니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의 의미는. 뭐뭐 자신이라는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실 거구요. 잠깐만요. 필요 없는 거 좀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뜻은. 자신이 한 뜻으로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오거나.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 라고 돼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설명.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어의 동작이 주어 자신에게 미친다. 제기대명사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제기대명사 쓰는 건. 뭐 할 때 쓴다? 강조할 때 쓴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하면.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미친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러브하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해. 주어를 사랑한다. 그니까.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I love me.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되고. I love me. 가 아니고. 뭐라그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I love myself. 에서. myself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내 자신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누구겠죠. who. 뭐라고 묻겠다. who. love. who. love. myself처럼 쓰인 걸 얘기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who.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 경우를 얘기한다. 그걸 저 밑에서 뭐라고 설명할 예정이냐. 이걸 보고. 제기적 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떤 동사의 목적어가 자기 자신일 때. 이걸 보고 목적어라 합니다. I love myself 할 때. 얘를 보고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 목적어가 주어 자신일 때. 용법을 보고. 제기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의 어떤 행위를 강조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하는 건 뭐냐면. 강조 용법을 얘기하는 건 강조 용법. 이게 강조 용법이에요. 자. 먼저 이제 형태는.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아까 점검해 봤습니다. 이 중에 몰랐던 거. himself 라든지. itself. 이런 것들.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는. 요거는. 동작이 자기 자신이 밑에 있는데. 이걸 제기적이고. 강조할 때 강조 용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목적어와 같을 때. 누가 뭐뭐를 한다 그랬어. 근데 그거를 하는 대상이 다시 주어일 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대신 쓴. 뭐에 대한 대답 자리에 쓴다. 후. 훔에 대한 대답 자리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후. 훔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이고. 목적 어이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자.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 네 가지는 알아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였습니까. 주. 동. 목.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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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동목보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주동목보 동사를 빼고 나서 주목보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냐 이거 후나 왓에 대한 대답이 전부다 결국 명사란 말이야 주목보는 다 명사야 후와 왓에 대한 대답이 다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옆에 있는 문장의 예물인데 he open talks to himself죠 그러면 he open talks to 그가 자주 뭐한다 말을 건대죠 그쵸 자기 자신한테 말을 근까 그는 가끔씩 혼잣말 한다 이런 해석이야 이건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그럴래 훔 후훔 does he open talk to 라고 묻겠지 그는 자주 누구한테 대화를 거니 whom does he who does he open talk to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로서 후훔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얘가 목적어란 얘기고 그 말은 곧 뭐란 얘기고 명사란 얘기고 생략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거니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첫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 바로 뒤나 또는 문장 끝에 쓰며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 위치는 강조하고자 하는 말 바로 뒤 또는 문장의 끝에 쓰며 여기까지 위치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뭐라고 해석되며 스스로 또는 직접 이라는 해석이야 강조형 뽑을 때는 스스로 직접 근데 스스로 직접 이라는 해석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when where how why 네 가지 질문 기억나십니까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은 뭐다 부사다 부사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고 있으면 문장의 뜻이 좀 더 풍부해진다 문법적으로 고장난 문장이 되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옆에 예문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누가다 he가 does 한다 이 부분이 주어동사죠 그럼 his homewor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히스 호머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거 누가 달아서 생략할 수 없고요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기 때문에 안되고요 자 그럼 이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그가 숙제를 직접 한다 스스로 한다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 하오 does he do 히스 호머꺼 라고 묻겠죠 그쵸 그래서 하오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 자 지금은 여기에 제일 끝에 와 있죠 그쵸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자리 말고 어디에 있을 수도 있다고 방금 설명 들었어 앞에 앞에가 아니고 히 뒤에 강조하고자 하는 말 뒤라매 그래서 히힘셀프 더즈 히스 호머꺼 해도 된다 여기 안 써놔도 알단 말이죠 안단 말이죠 히힘셀프 더즈 히스 호머꺼 해도 된다 히 더즈 히스 호머꺼 힘셀프 또는 히 더즈 히힘셀프 더즈 히스 호머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오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부사고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의 3번에 프라우드 오브 찾아보시고요 무슨 뜻인지 그리고 프라우드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시고요 혹시 인트로듀스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흥미로운 인트로스팅이야 아 에헤이 인트로듀스도 모른다 와 너 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제발 좀 똑바로 듣고 공부해 어 인트로듀스를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음에 지금 여기에 B같은 경우에 제기적인지 강조적인지 묻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라는 질문이야 끊어있게 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C에 3번 보면 C에 3번 보면 뭐가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Take care of 그 다음에 C에 1,2,3,4는 뭘 해오면 되느냐 C에 1,2,3,4는 생략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오세요 생략 가능 불가능 좋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워크북도 시작되는 거 아시죠 워크북 들어오시고요 해석시킬 건데 또 하고 계시지 마세요 어 그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까지 시키면 부담되지 규진아 그치 근데 내가 안시킬 수가 없어 왜 안시킬 수가 없냐면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몇 학년용 교재야 이 교재가 몇 학년이 몇 학년이 사용하는 교재야 중학교 6학년 어?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쓰는 교재 그죠 이 교재 그쵸? 당연히 중1용 교재지 이놈아 어? 이게 중1용 교재란 말은 여기에 나오는 문법책에 나오는 단어는 어려운 걸 쓸까요? 아니면 쉬운 걸 쓸까요? 쉬운 걸 되도록이면 쉬운 거 쓰겠죠 문법 배우기도 힘든데 단어까지 어려우면 그게 무슨 어? 최대한 쉬운 단어인데 그래도 몇 학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일까요? 어? 이게 몇 학년용 교재라고? 중학교 2학년 그러면 이게 몇 학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들이겠어요 여기 있는 거? 중학교 2학년 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도 해속 워크북에 있는 것도 해속할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